이처럼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이제는 지역 수건 사업을 어떻게 풀어나갈 건지 향후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의 당선인들은 어떤 공약을 약속했는지 금채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254석 가운데 민주당이 161석, 국민의힘 90석, 새로운 미래가 1석을 차지하는 등 여소야대 국면이 유지된 제22대 총선. 민주당이 석권한 대전에서는 R&D 예산보건과 오랜 수건인 대전교도소 이전, 호남선 철도 지하와 등 여야가 모두 공약으로 내세워 약속한 만큼 사업 추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굵직굵직한 현안에 대해서 이제는 선거가 끝났으니 합의의 기초에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대전시와 정부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서 조석할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때보다 정부 여당과 야당 간의 협치가 중요한 상황에서 이장우 대전시장 역시 내년도 국비 확보를 두고 중앙부처와 국회와의 적극적인 협의가 중요하다고 언급해 사업 진행에 물꼬가 트일 전망입니다. 여당과 야당, 세종 국회의원 당선인 모두가 입을 모았던 행정수도 완성. 두 의원의 대표 공약인 만큼 국회 완전 이전과 대통령 세종진무실 완성 등 행정수도 완성에 힘이 실릴 전망이지만, 이를 위한 국회법과 국회 규칙 개정,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지지부진한 추진력, 총선에 참패한 정부 여당의 협조가 관건입니다. 행정수도 완성으로 세종을 세계 최고의 도시로 만들어야겠다. 청와대에서 또 충청남도 그리고 국회에서 쌓았던 경험과 역량을 쏟아부어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세계 최고의 명품 도시로 만드는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지원특별법 제정 등 정부의 실행 의지와 법안 통과 등이 과제로 꼽히는 충남. 특히 2036년까지 전국 화력발전소 59기 가운데 28기가 폐지되며 74조 4천억 원가량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빠른 시일 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비하는 사회적 기반 마련은 물론 산업기반 확충이 필요합니다. 지역 소멸을 걱정해야 되고 인구가 계속 소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기반을 더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령은 미래에너지 도시로 그리고 서천은 해양 바이오산업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총선 이후 앞으로의 공약 이행 여부를 두고 새로운 심판대에 오른 당선인들. 지역 정치권이 승패를 떠나 힘을 모으고 수건 사업의 결과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룰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CNB 뉴스 금채윤입니다.